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럼 그다음에 정치권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는 전에 제가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마는 조국 씨는 어디에 나오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국 씨의 출마를 두고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조국의 출선은 가능한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투표에 참여한 투표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결과는 선거 사무를 주도하는 자들이 결과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표를 던지는 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국 씨가 서울대 어느 지역의 여러분들 나오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는 것이죠. 이미 공병호 tv를 통해서 2024년 총선에서 이번에 실시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그런 사전투표 부풀리기가 7.49% 정도 행해지게 되면 서울에서 국민의 힘이 건질 수 있는 의석수는 8석에서 3석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7석에서 3석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지 않습니까? 조국 씨를 어디에 꼽아놓더라도 서울에 여러분들 어디에 꼽아놓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것이죠. 선거 결과를 그냥 다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권력의 핵심부하고 교류가 있을 법한 그런 조국 씨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절차와 별도로 그냥 정치적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 그런 회복을 도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현재 그것이 가능한 것이 대한민국 실상입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공개적으로 비법률적 명예회복 절차를 생각 중이다. 총선 출마에 운을 띄운 조국 이렇게 조추송이 총선에 나올 것이다. 그 내용을 김어준 씨 방송에 가서 조국 씨가 직접 이야기를 했네요. 방송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김어준 씨가 총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돼서 논평이 그동안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가능성을 공식화하고 있다. 조국 씨는 아마 지금 1심이 마치고 진역 2년을 선고받은 데 항소심을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 조국 씨의 여러분들 그런 출마에 대한 편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혀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 혹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혀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또 시민의 권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아마 이런 뉴스에 참 은찮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으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뭉개고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투성이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제도가 지금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국 씨가 2024년도 총선에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합격하는 것이 당상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사전투표율 선거인수 기준으로 한 7.5% 정도를 이렇게 부풀리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더불어 민주당 후보에게 선거구마다 적당히 배분해서 밀어주게 되면 더해주게 되면 서울특별시는 49개 지역구 가운데 세자리를 국힘이 여름 차지하게 되고 46석을 여러분들 더불당이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58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단 한 석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인천광역시에는 한 석도 차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총선의 모든 판을 좌우하는 수도권에서 국힘당이 4석 정도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시가 수도권 어디에 나오든지 간에 그냥 당선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당선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론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을 내고 그렇게 했지만 한 국가라는 것이 소위 배에 비유하게 되면 그 항로라는 것이 거의 결정된 상황에서 쭉 이렇게 그냥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바꾸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거기다가 현직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여당조차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고 행정부라든지 정치권의 독주에 대해서 마땅히 여러분들 제어기능을 담당해야 될 헌법재판소나 대법관들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국시가 나와 가지고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그냥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